자 주어진 식을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limit h 0 으로 가요 a 더하기 h 자 공짜로 f 에 하나 해주고요 여러번 나오던 거니까 바로 이건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가 분리되면서 분모로 가구요 왜 분모로 가느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f 에 a 마이너스 h 여기 공짜로 뺐으니까 요 마이너스 덕분에 공짜로 아 빼기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거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f 프라임 a 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지만 얘가 같으니까 상관없죠 여기도 f 프라임 a 가죠 그래서 2 f 프라임 a 인데 이게 8 이라 그럽니다 아 그렇다면 f 프라임 a 가 4가 되면 되는구나 그런데 fx 가 주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가 볼까요 f 프라임 x 는 미분을 해 보면 2 x 마이너스 6이 되고 f 프라임 a 는 뭐 당연히 2 a 마이너스 6 이겠죠 얘가 4 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넘기면 10 이고 나누면 a 는 5 가 되어야 되겠다 1 3 3 4 3 4 4 5 5